준비하십시오 라따님 또 있네? 벤지님 네 저 괜찮으면 더 가네요 괜찮으세요? 또 만났어 수근수근님, 루시오 하실래요? 저 제네라타하게 아 저 루시오 할 줄 모르는데 아 저 제가 루시오 할께요 그냥 힐러를 잘 못띠요 그냥 원힐을 할까요 그러면? 아니야 툴도 괜찮아 이 조합에 일단 해볼게요 네 일단 해보고 안되면 메일을 바꿔도 돼요 나중에 자리아 궁극기같은거 들어오면 총을 먼저 쓸께요 아 그게 낫다 근데 겐지있으면 빛있죠 아 겐지 들어오면 빛있어야 돼 근데 원래 저분 트레이스 하시는 부위네 수근수근님 예 저 트레이서만이에요 저는 트레이서 승률 되게 높으신데 트레이서 존나 잘하거든요 어 그럼 트레이서 줘야되나? 이펙트 미완자 아니 모스트 1인데 승률 70포급이야 오 미친 이펙트 미완자 아 승률 70포라고? 네 모스트 1인데 승률 70포야 괜찮아 임마 원래 인생은 그런 법이야 오케이 오케이 하고싶은거만 하면서 다 살 수는 없잖아 맞아맞아 나 여깄다 형들 야 근데 내가 할 말은 아닌거 같은데 저 편식 안하거든요 내가 할 말은 아닌거 같아 아니 내가 할 말은 아닌거 같아 나 여기서 힐하고 있을께 여기서 힐간다 나 이겨봅시다 아 이겨봅시다 아 떨어졌다 저분 사투리 구수한데? 남잔데 남자 미친 겐지 미친 겐지요? 겐지 없는데? 어? 맥크리 맥크리 뒤에 정면 오른쪽으로 겐지 빠졌다 야 로드로드로드로드 아 끊었다 저분 살았어 살았어 어 로봇만 해줬어 로봇만 오케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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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루슈 딸피 루슈 딸피 아 루슈 개 딸피 아 저 개 딸피 저 개 딸피 오 미친 아 진짜 어이없게 끌렸다 아 기고띵 야 나 지지는데 피있네 야 루슈 루슈 야 루슈 나내고 잡아 이거 야 루슈 루슈 근데 풀피야 루슈 풀피야 왜 우리 다 짜려 우리 포커싱이 안돼 서경아 서경아 정메 서경아 아이고 아 진짜 애매하게 보였는데 죽었다 아 나 솔젠데 터졌어 아 아 아 미친 아 선대인데 이거 선대 선대 솔맥인데 서야될 것 같은데 여기서 뒤볶음 야 탑병 그냥 메이 하자 야 탑병 그냥 야 탑병 그냥 트레이드 돼 트레이드 돼 아 미친 제가 금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얘 예 예 트레에요 트레 예 트레해도 될 것 같아 에 트레하면 이기는데 그러면 겐트로 흔들어 제끼면 돼 야 이길게 야 솔저고 솔저고 와 야야야 솔저고 아 씨발 솔저고 어떻게 막아 개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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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걸렸다 걸렸다 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상대가 나만 존나봐 들어가면 그럴 때 같이 들어가자네 아 막혔네 어 야 겐지 겐지 남아 죽었네 아우 개무섭은데 야 야 잘해필 잘해필 잘해 컷 아 야 오른쪽 맥크리 야 오른쪽 맥크리 야 오른쪽 맥크리 야 맥크리 야 맥크리 트레이스 존나잘아 그냥 맥크리 샷팔 사이트가 야 맥크리 맥크리 원퍼맨인데 다 잡으면 돼 맥크리 아 맥크리 개새끼가 대가리를 때리네 아 개빡치네 야 맥크리 좀 봐라 아 예에 개빡치네 그냥 뒤에 뒤에 로드오그 뒤에 로드오그 뒤에 로드오그 아 잡았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야야야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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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핫도어 10cm 맥크리 야 맥크리 맥크리 만 본다 어 맥크리 앉아도 돼요 아 이따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냥 겐지하자 그냥 겐지 그럴까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어허 어이 디바봉 그냥 총 났는데 다 죽었어 야 뭐야 이 새끼 야 잘해피 잘해피 잘해 따라왔어 어 어 뭐야 로드오브 로드오브 뒤로 빠지면서 트레이서 쏘는데 내가 맞았어 뭐냐 알아봐 트레이서 쏘는데 내가 맞았네 흐흐흐흐 아 저기있지 마세요 너는 어차피 갈보리 다 피하니까 어 여태까지 갈보리 맞은 적이 없거든요 왼쪽 맥크리 야 저분 나 사선에서 끌어야겠다 오오 나 사금 나 사금 내가 다 사은 편이야 힐 하고있어요 힐 계속하고있어 아 뭐야 야 로드오브 뭐야 와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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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무섭다 아니 긴 질 가지고 왜 자꾸 끌리는 겁니까 얘 아니 로드오브를 가야 될 사람이 없네 리퍼 아까 있었는데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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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괜찮아 괜찮아 서경 서경 어디야 야 죽겠어 죽겠어 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아프다 아 진짜 웃겨서 게임 못하겠어 나 왜 이렇게 맥크리 못하냐 저건 말씀 너무 웃긴데 존나 잡팀 개그쇠 야 야 존나봐 뭐야 야 존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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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새끼 트레이서 뭐야 우리 트레이서가 쓰까 줄거야 거점 쓰까 먹어 쓰까워 와 죽었어 와 야 트레이서 쏠칫다는데 아이고 둘다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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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야 이걸 어 니트패스 이 이 이인데 야 이거 이득이야 니트패스 지루할 틈이 없는 인식이라니 specialist 아 개새끼야 아 미친 매크리 야 매크리 줘봐 매크리 줘봐 매크리 줘봐 나이스 나이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나 메이할게 내가 메이할게 리퍼해봐 리퍼 형 리퍼 아 리퍼 필요없어 저새끼 내가 죽여줄게 로드홀 좀 때려잡다 진짜 쟤 너무 아프다 야 트레이서 내가 잡아줄게 야 겐지야 너 겐지해야돼 우리 트레이 잡을거 없어 트레이서 트레이 오른쪽 트레이서 오른쪽 야 오른쪽 트레이 여기 트레이서랑 겐지가있다 이거야 트레이서 갱 빠졌어요 야 겐지야 너 매크리 해야된다 매크리 해야돼요? 어 야 트레이서 트레이서 잡을게 없어 그러면 트레이서 개다이피 어 로드홀 안돼 아이고 나 죽었다 로드홀 개새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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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 오우 미워 오 꺼져 애 빡쳤다 애 빡쳤다 빡쳤다 후우 트레이서 나 피 나 피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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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형 형 뒤에 겐지 트레 잘랐어 우리 자리야 겐다이피 아아 아 아아 어딜 도망가 어디가 이 개새끼야 어딜 어딜 도망가 이 개새끼야 애이 이 위에 자리야 방안에 로드홀 나이스 형 트레이서 깜짝 놀랬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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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상대 틀리스 완전 움찔한거야? 방금 딱 벽 부딪치고 움찔했어 왼쪽만해 로드워드! 와 야! 나 P2 남았어! 야 틀리스 틀리온다 틀리온다 야 애기 온다 애기 온다 끼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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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겐지한에서 털렸어요 저 겐지한에서 털렸어요 나 궁이긴 있는데 죽었어 아 뭐야 나 죽었어 근데 얘네 화물 못 밀어 야 얘네 화물 못 밀어 다 얼었어 다 얼었어 야 얘네 화물 못 밀어 메인 때문에 다 얼었어 이 ㅅㄹ 화물 밀어 괜히는 하자 다 얼었어 이제는 내가 겐지 해야겠다 이젠 내가 겐지 해야겠다 일어나네 이제 아 진짜 개호진데 큰일났어요 엔스키 근데 승률이 70폭길래 걔 깜짝 놀랬었는데 파는거 보니까 날파리 그 자체라고 뭐 나? 이게 엔저스키 휘발 날파리 그 자체로 날파리 그 자체로 날파리 다 했나 날파리 내 는 전세계 날파리죠 윤회 윤회 위에서 인간으로 태어난거 같에 칩찬일야 아니 저는 날파리가 아니고 말버리에요 시발 칩찬 칩찬에요 너나 웃기와 맥벌이에요 이기려나 미친네 저 새끼 친구한테 다 말하고 있어 형님 부산 사람입니까? 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? 어 맞네 맞네 부산이네 필리포니아 출신입니다 나 아까 내가 봐서 비비는게 고통급이 아니었어 아 형님 부산 사십니까? 부산이야 부산 저도 부산인데 난 어디 삽니까? 연재구 연재구 저는 냉정에 사는데 예? 어? 둘이 염피가? 예 둘의 쪽에 살아요 아 뭐네 뭐네 아 멀어? 아 멀어요 멀어 아 몇살이세요? 저요 급식인데요 아 시바 급식새끼가 인마 형님이야 인마 아 세끼가 나 알고보니까 저사람 고3 아 군데도 갔다왔어 인마 새끼야 아니 군데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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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데도 뭐해 오버워치에서 지금 이넬찍고 뭐해 이래야지 빨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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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아 멜클이 저거 전기파리체네 아 저기 뭐야 이거 전기파리체알 있다 전기파리체 야 게임 대박다 야 정기파리체이 라인 라인하던 파리체들고 잡으러다니 진짜 나 진짜 나 라인만피 가자 트레이 가자 따라가다 라인만피다 라인만피다 야 나 시XP이야 이 개새끼야 내 P1이야 저기야리 야 트레이방금 트레이 야 바운드 트레이 뭔사람 야 트레이방금 뭔데 라인 컷 라인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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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트레이스 방금 오졌다 오졌다 야 트레이 형님 트레이 한번만 저 가능합니까 아이 시X 형님 형님과 다른 트레이스를 보여주시지 야 그냥해 그냥해 재밌는데 왜 아 나 맥주일라고 아 공있어 나 공있어 센터 나 트레이크 할게 제대로 할게 아니 형님 뭐하십니까 누구로 하신다고 형 공알마야 공알마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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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ㅈㄴ 세 야 라인님 봐줘 라인님 봐줘 루슈짤 루슈짤 차렷짤 와 이거야 나이스 또 나만 죽었는데 어 2등인데 라인어리어 라인어리어 라인 라인 숨어있다 라인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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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맥크리 왤케아파 죽으면 안돼 맥크리에서 죽으면 안돼 아아아 우리 왜 하부소리하는게 아 피가 없어요 맥크리인가 에이밍인가 나의 전문 맥크리에 맞다는데 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 디벅쿵 기가백혀 야 디벅쿵 맞냐 야 디벅쿵 라인짤 라인짤 야 방금 디벅쿵 봤냐 와 디벅쿵 센스 진짜 아아 디벅쿵 인정 와 디벅쿵 방금 센스 지렸다 아 미친 야 이거 화물 3명 화물 3명 오해 다 어딨어 야 루슈 저러워 죽인다 내 손먹건다 아 내 손먹고 시발 하하 나이스 아너짤 아 역시 클라스가 있으시네 리버이트 아아 아 아 이거 컴 튕겼다 야 좋댄다 컴 튕겼다 야 우리 잘해 궁 있어 잘해 궁 있어 기다리라니 루슈 짤 루슈 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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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둘둬 라인 둘둬 라인 둘둬 안 돼 맥크리 씨 아니 우리 맥크리 뭐해 아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난 잘했는데 너가 너무 못한다 빠른 사과 빠른 사과 에아 비어 보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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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궁이 없어 나 궁이 없어 나이스 야 맥크리 짤 맥크리 짤 야 트리스가 맥크리 짤 졌다 이거 야 존나 쎄 야 자리야 온 딜인데 자리야 온 딜인데 화물 리퍼 화물 리퍼 와 나이스 이 자리야 뭐야 아 못잡나 나이스 야 나 힐 못해 나 힐 못해 나 공원 나 공원 나 힐 못해 힐 못해 야 라인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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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이거 하나 나이스 나이스 안돼 안돼 맥크리 맥크리 아 튕겼는데 이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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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맥크리 있다 맥크리 아냐 맨 상대 맨 상대 맨 상대 맥크리 씨발 야 빼 거기 빼 뭐해 2층 2층 빼 2층 빼 아 디버그 또 뭐야 2층 리퍼 여기 윈스탄 여기 윈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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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 여기 리퍼 잘랐어 어 맥크리 저기있어 맥크리 어디있는데 맥크리 어디있는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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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자 맥크리 어디있어 여기있다 화물 뒤에 화물 뒤에 맥크리 잘랐는데 나 뒤진다 아 아 존나 띄껍네 진짜 아 아 내 나 궁원이야 내 나 궁원이야 나 궁원이야 한대 윈스탄 있어요 한대 윈스탄 있다고? 가자 가자 아 야 티 티 티 왠지 속이야 진짜 화물 밀어 화물 밀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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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익 잡아 잡아 리퍼컷 아이스 예이 야 이 새꺄 아 망신! 뭐하는디? 라우니 다시 가면 돼 다시 가면 돼 다시 가면 돼 나도 놀랐으니까 너무 원하지 말아줘 나도 놀랬어 나도 놀랐어 너가 나대신 죽었어 아니 씨바 앞에서 저놈 비비고 있는데 나잇나나 고시했더니 저놈 날라오네 나이스 겐지 컷 야 메이벼 메이벼 벽 빠지고 나 벽 빠지고 라인 라인 반배 라인만 피 야 나 힐 나 힐 오 씨 스몰 자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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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써 그냥 자리하고 공 써 자리하고 공 쓰라고 자리해라 여기 없어 가라있어 여기 국서 빨리 가뭄 내렸다 가뭄 내렸다 야 근데 우리가 어 어 젓 됐는데 야 씨바 나 고일라 뒤에 겐지 뒤에 겐지 괜찮아요 괜찮았어 아 뭐야 라인 야 라인 좀 잘라 라인 잘라 라인 잘라 나이스 사구를 못지겨 사구를 못지겨 아니 씨 씨 말 이 새끼 쩐다 날아다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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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리프 거의 병신들 허허허 메이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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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빈지필 빈 빈지필 우리가 무조건 이겨 우리가 무조건 이겨 질 수 없어 질 수 없어 오케이 오라인 기뻐대 아 나 이거 졸밤이고 이거 아아 나이스 나이스 아 후라이게임했네 뭐? 뭐라고? 뭐라고는 쉐끼가 이거지 수고하쎄 형님 수고하쎄습니다 다음에 적으로 만나면 질테니까 조심하고 아 형님이 진다고요? 어 왜 나야? 그냥? 왜 나지?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와 그냥 자매국에 머스타네 이거 아 에잉 그쵸? 아 뭐야? 야 이거 솔직히 솔직히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야 아 와 저거 어느정도 막 싸는데 다 맞추겠다 아 이 수치풀 나왔어 야 에임이 왜그래 아 놀라웁니다 겐지반에서 아 그러냐 겐지도 에임이 중요한데 아 아 그런가요? 아주 섭니다 어 그래 그래 수고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하 수치풀 나왔어 아 진짜 아 이런 팀 만나면 진짜 너무 웃겨 팀이 너무 웃겨 팀이